아기들 많이 좋아하겠네? 과에 남자 있어? 나 웜톤 같아, 쿨톤 같아 나중에 스케일링 공짜로 해줄 거지? 나 아까부터 몸이 안 좋아. 왜 이러는 걸까? 나도 내 치아 나중에 공짜로 만들어줘 CPR 할 줄 알아? 작업 거는 과야? 나 여기 마사지 좀 해주라 내 얼굴형에 맞는 안경 때 추천해줄 수 있어? 사회복지과는 너가 착하니까 너가 양보해